가수의 가수 가수의 가수 가수의 가수 가수의 가수 가수의 가수 사람이 사람에게 반한다는 건 왜일까? 누군가 그랬다 사랑은 그 자체로 뿐 아니라 가수의 가수 가수의 가수 가수의 가수 가수의 가수 가수의 가수 가수 그 애가 많이 좋아 그래서 가기 전에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거 좀 도와 주라 너는 항상 내 같아 있어 눈을 감아도 있고 눈을 떠도 있어 그런데도 넌 날 바라coins 참나 넌 매상이 큰 음식이야 좀 하다가 안되면 포기해 미래고 힘들면 놔버리고 마음을 담아 보여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우리 친구잖아 사랑은 열정이라고 생각해 자, 이젠 네 차례라 사랑은 열정이라고 생각해 태양은 열정이라고 생각해 지민이 anticip하여